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제 10장 사도행전 제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 이불로 세례를 베풀음을 그 말이로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들의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일을 정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보금의 역사보금 현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출만한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고네로 가족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질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심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냐 그 이름을 심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새로운 보금의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사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뭐가 다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내 생각을 새롭게 내 마음을 흥분내고 정력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이해돼요.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삶인가를 나로와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삶 속에 정력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감동하시니 아 내가 성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기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0년부터 80년대 한참 유용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요구와 죄인이 나와서 한참 사람들에게 전국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째 달 구원받았습니까? 아주 꼬박당한 거였어요. 또 한번 여러분 아니 아니 구원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모르고 사람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아 이게 뭐가 다른거지?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님이 그런 말씀에 오늘 베드로가 도네로에게 말합니다. 다 그의 이름을 신고 죄사함을 받았다. 아네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그 말을 듣는 그들에게 성경님 감동이 충만해요. 그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내 안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네 성경이 욕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경이 듣는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그들의 귀를 열어두시고 마음의 물을 열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돼. 그리고는 하 이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기쁘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니 이 말씀 내 안에서 새롭게 자리자. 이런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 성경의 기쁨이라는 거 뭐로 표현하는 거 그냥 막 즐거운 성경의 기쁨이니까 또 한때 90대 초에 또 정녕수임이라는 게 또 팔을 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민철이 목표하는 제 친구가 야 이런 이런 그린데 한번 집에 한번 해봐. 뭔데 정녕이 웃음이래. 그래서 뭔데 하 말씀 전하면서 막 웃는다. 그래서 말씀 안전하게 무서워. 이렇게 그랬어. 대단히 거의 딱 멈췄어. 야 그럼 말씀 전할 때도 막 웃고 말씀 안전하게 안 웃어. 정녕이 웃음이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네 제 정세가 어쩌면 그러네. 여러분 정녕이 충만한 에덴타임 여러분 믿습니까? 시간을 받느라고 상황을 받느라고 내 마음이 있죠? 정녕이 보험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큰 환경이 지도받지 않는 믿음과 기쁨과 마음이 있죠. 제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우리 아들이 글을 한 번 썼어요. 조용히 그 걸었으면 영웅족산대 해산 하는 이 남자는 로브스믿이라고 쓰니까 열정적인 피 이런 문을 읽죠. 피와 열정과 눈물 물로 밥맛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교회를 읽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다른 목상의 보호도 적합했잖아요. 이게 어떤 일명이 아버지에 대한 종교,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타고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에리타의 하나님은 역사이십니다. 그걸 내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어떤 강력한 메시지, 어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까? 조용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이십니다를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각해서, 아, 이분이 이스크서가 이런 분이구나. 잘해주시고, 정말 내 죄를 잘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의 상지, 방언이 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리라. 방언을, 그러면 찬양. 베드로가 못 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베드로. 베드로는 통년의 행사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런 성령의 이 감동 속에 베드로가 뭘 말해요. 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똑같이. 이만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이것도, 분별하는 베드로도 대단하다던데.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것 같으니, 내가 주자들이 되겠다. 그러니, 물로새의 주물을 무엇으로 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료에 인증된 교실에 하나님의 자료가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 크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그 이름이 신이고, 그 이름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변화. 그 이름이 우리는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성경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타리라. 우린 말입니다.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여기서 일을 해드렸죠. 저녁에는 저는 기도 팀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문을 위해서, 정령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오하는 교회가 되잖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령이 출발한 교회가 되잖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야. 정령이 출발한 교회가 돼. 듣는 이들이,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이 많고, 말씀을 드릴 때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찾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되겠다고. 아멘. 우린 말이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드러내는 진부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혜로운, 은혜로운,